허! 어! 으아악!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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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마 마 아 이거 한대 마 이거 한대 마 한대 마 한대 마 한대 마 아 한대 마 한대 마 아아 잠깐만 아아 아 잠깐만 아 진짜 멋있게 한번만 야 진짜 멋있게 한번만 필사기 한번만 맞으면 안되겠나? 아아 아아 이거이거이거 아 에이 씨마들라아! 개같은 새끼! 됐어 뒤져 그냥 뱅! 에 맞추네 보석도이 메인에 동그라미를 야야야 나아 오가내는 한의시만 소나이 나고도요 이리 외관하듯이 상승하자 한가의 약속을 마 모쏠도 아이고 아이고 이 이야기 듣겠구만 하... 그니까 마코토 시체에 비슷한 것도 일부러 여기다가 던져놨잖아 그치 가이사는片親이잖아 부모님이 남자들이 남자들이 한 명으로育てた 대단한 여자들이었어 그러나 핵심의 소사도 무섭고 犯人은 나가나가捕내라 무거운話이네 1년이 걸렸는데 부모님은 그쪽으로 던져놨어 왜? 犯人은 미생년의 희망이네 그 새끼네 아까 그 키륙 그거랑 좀 이어지는 거 같네 그치 부모님의 기분을 알 수 있을까? 죽을래 죽을래 그리고 그 키륙은 미생년의 희망이네 죽을래 죽을래 그럼 아버지?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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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타니 니시타니가? 니시타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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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주의 도저히 죽을래 다이쒸 니시타니가 산주의 도저히 중국산주의 도저히 니시타니가 산주의 도저히 그것은 니시타니의 넷 니시타니가 좀 나루토 단조 같네 단조는 아니구나 좀 무거운 이야기네요 당연하죠 제가 하는 사람이 무겁기 때문에 예 어 방금 뽀빠이소 왼쪽 커플 개새끼를 뒤졌던 남자 유치장으로? 나 용어상점 가갖고 자정면 한그릇 해야 돼 아 알았다 아 물약 안샀는데 물약 다 먹었는데 아 이따가요 물약 조젓 유치장에도 물약 안파는데 어디있어 유치장에도 물약 헐거지 으음 위장했네 위장 어 야 벌써 시간 4시 4시네 3시 영상도 내일 좀 보려고 어 네, 고맙습니다, 비리겐사. 오, 고맙습니다. 이리 와라. 왜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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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치? 즐거워. 그치? 어우, 고맙. 묵직한게 이거 참 물건이네. 아, 소리라 자. 뭐, 차야, 소리라 자. 응, 니시타니. 어이, 니시타니. 어이. 니시타니.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저 물약 없는데. 저 물약이 없으면 나대질 못합니다. 마지마가 완전 니엘이랑 비슷해져. 경찰에 불쩍하고, 마지막에 경험이 없지? 자신으로 4명이잖아. 마지마, 마지마는 마지마에서 죽을 수 없지. 하지만, 매우 좋은 싸움이라도 경험이 없지. 으아, 아깐 야구의 시간랑 비슷하네 도중에 우전 중시가 되면 선수의 에플레임은 무의미가 되어있어? 5개의 시간만 하면 시간만 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그 시간만 아직 1개의 시간만 있어 아저씨가 어떻게든 다시 한 번 죽을 수 있어 즐거운 것 같아 얘 다 정강이 찢어진 않냐? 칼로 박혔는데 정강이? 어? 응? 응? 어허 누군가 그 명이 170몇 일 때인데 어허 어허 흠 흠 흠 마크 토사라탄은 흰색을 보고 있는 건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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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세력? 제3 세력? 헐 완전 다 봐주고 있네 미친 하긴 봐주는 거잖아 얘네들 전부 오우씨 술신부름 호텔이네 그러게 다 보이는 호텔 하긴 얘가 싸움도 잘하니까 주먹이라면 뭐 질 수가 없지 야 마타는 내꺼 탈부착이야 하긴 해 하긴 해 하긴 해 허허 우메! 날카롭네 베이겄다 내가 좀 멍들겄는디 잠깐만 나 물력 없으니까 살살 열어시쿠다 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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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가리 슈발라마 다음 아 참고로 나이노 하드입니다 하드 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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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더리! 슛! 나다라라! 귀염나! 귀염나! 뭐야? 슛! 혓! 니 베토론 다 읽었다니까 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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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다! 괜찮나? 이 슈발라마! 이 나라 노말 아니다 아 노말.. 아 노말이네? 아이 그거를 다 먹고 있었는데 말해불면은 오메 깜짝아! 호앗! 냠냠! 아다리!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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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또 니가 갈렸네! 아이고 또 갈렸네 또 갈렸어 괜찮나? 어으! 5미나 3다 3이네? 한 대만 맞아봐라! 한 대만 맞아봐라 이거 그렇지! 시기 발 됐다! 치앗! 아가리 벌려 아가리 벌려! 벌려라! 간다아아아아아악! 워호우! 잇나라 잇나잇나잇나잇나 잇나잇나잇나잇나잇나잇나 호! 호! 치앗! 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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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악! 하아악! 하아악! 내 여자친구를 감히 나를 건드는 건 상관없지만 내 여자친구를 건드는 것은 용서받았나아아아아악! 내 여자친구 피눈물 흘리고 있잖아! 씨발새끼! 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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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이 씨발새끼야! 벌려! 벌려라! 벌려라! 으앗! 개새끼 야왕! 엑흠! 괜찮아? 아아악! 하아악! 하아아아악! 내가 너 진짜 동결이 할 듯? 아니 칼질려 쳐놔 야 뭐 배신 얘한테는 절대 배신이라는 단어는 없어 우리 M짱한테는 절대 배신이 없었다 누구처럼 일협 연회? 일협? 일협? 동성애? 일협 연회 일협 연회 일협? 일협 연회 일협 연회 나이도 내가 너의 동조가를 견뎌지 않나? 왜 동조가인거야? 왠지 스포일러잖아 맞긴 마 나한테는 전작이었지만 내가 마코드을 죽는게 시마노의 아버지 시마노? 동조가의 시마노? 네 세라모 시마노의 동조가 그럼 동조가의 동조가가 나도教해 어? 내가 동조가의 동조가 동조가의 시부사와 시부사와? 또 동조가야 동조가의 동조가? 그럼 동조가의 동조야 세라노 2경련 너의 동조가의 동조가 그리고 동조가 3개는 동조가야 시마노는 도지마가 아니지 맞다 뭐? 왜? 뭐 동조가의 우주와모매 나한테는 관계가 없을 것 같다 그 동조가의 동조가 진짜 미쳤는데? 그럼 내게 왜? 정의사는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확인해볼까요? 어디서? 알지? 알지? 정의사는 어떻게 알지? 정의사는? 정의사는? 그가? 이분이 강한지? 그가? 그를 이기고 그를 이기고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 KGB 그 맛있는거 아 예 주의 어머로 아 나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요 사가와의 오쌈은 마코도듬을 죽여 사가와와 마코도듬을 죽여 하지만 죽여 사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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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가와 사가와 원래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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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어 잠겼어 아... 대박이다 아앗 아니요 저만엔 그거 싸놓고 미안하다니 이 나쁜 새끼 근데 따지고 보면은 딸래미가 대학가서 잘못한 거네 딸래미가 눈치껏 재수했으면은 저런 일이 엿었을텐데 참으로 아쉽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과 같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벌써 3시가 넘었네요 딱 진짜 아까 3시 넘었는데 진짜 3시 넘었네요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12장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동영상 좋아요 유튜브 구독 감사하구요 트위치분들은 재밌게 보셨다면 팔로우 한 번씩 누르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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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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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